헐 얜 왜 얼굴을 들이대 갑자기 여기 오오 던져줌 착함 감사 야 이게 한 대를 때려주면 엄청 좋은게 이게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미드라인이 한 대를 때려주면은 블루골렘한테 한 대를 덜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거에요 한 대 덜 맞는게 블루골렘한테 한 대 더 쳐맞거나 한 대 덜 쳐맞는게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우 그래 포션을 지금 빤다 왜냐면 나는 큐를 안쓰고 잡고 싶은데 왜 이렇게 크리가 안뜨냐 아이고 크리의 신이시여 척크빨이 개크빨이니까 나중에 한탈할때 크리 잘 뜰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좋게 생각해 척크빨은 개크빨이지만 척크빨이 저정도면은 후반이 잘 뜰거야 또 안뜬다 크리 야! 퍼스트 블라드 좋았어 어헛 띵 띵 띵 띵 띵 띵 띵 띵 그리고 포션은 삽니다 왜? 가정당하면 살아야되니까 자 가정당해가지고 뒤질수도 있기때문에 가정당해서 안뒤질 생각으로 어 잠깐만 마이니까 갱을 어? 저격? 시청자잖아! 어허 어허 저분은 내가 아는 아이디인데 아는 사람인데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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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분이 이거 어허 그렇게 들어오시면 제가 또 한번 빨아들여야지 흠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렇지 시청자분이시면 내가 또 가만히 있으면 안되지 딱 한번 구경가드려야지 원래 내가 이런 짓 잘 안하긴 한데 원한다며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하하하하하하 내가 마이가 몇 분에 뭐 먹고 이런거 외우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 이거 외워요 지금 마이정글로 마이콜한테 뭔짓을 할라고 어허 내가 마이정글을 외우고 사는 사람인데 저러면 안되지 몇 분에 어디서 무얼 먹고 있는지를 외우는 사람이에요 제가 왔는데 한번 가자 갑시다 바로 네 최악의 악몽이다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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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쉽게 죽지 않는다 자 시청자님께 한번 1침을 가 하고 그다음에는 저 위에 있는 1킬 먹었다고 좋아하고 있는 레넥톤의 뒤통수에 1침을 가하고 집에 가야지 5분 30초에 렌턴이네? 아니 웬일로 갱을 가는게 아니에요 저는 딱 봤을때 킬 터진다 싶으면 갑니다 킬을 먹을 수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갑니다 저는 킬이 안나오니까 안가는거지 제가 제가 갱을 안나오는 이유는 그거에요 킬이 안나올거 같으니까 안가지 자 설마 에이 설마 그정도로 티나게 하진 않겠죠 일단 6레벨을 찍어야됩니다 중요한건 자 6레벨을 찍으러 가자 띵띵 띵띵 정을 자취했습니다 정글을 가자 정글을 가자 어 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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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을 가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이야 아 죽었어요 어 아니네요 어 아직까지 살았다 오오 굿 자 그리고 그 마인은 가정을 갔다고 정해진다 어 강타 없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난 진정한 남자 레드불을 들고 있는 범수야 여기에 누워있으면 안돼 그게 ESC야 ESC ESC 누움 안돼 강타가 없으면 뭐 어때 궁 쓰면 되지 안전데스네 자 7분에 자 7분에 용을 먹었습니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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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님 블루 필요하세요 딱 물어보고 피를 빨가오 네 검을 따르라 님 드세요 감사 감사 야 이봐 미드 카타리나가 카아 아 가정이 아니라 리쉬를 해주러 와요 이런 착한 카타를 보았나 자 설마 설마 지지는 안켰지 내가 설마 니한테 됐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안타깝군요 다이브를 하신 것 같군요 자 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안가겠습니다 원래 라인을 저런건 좀 도와줄만 탄대 궁이 없어요 어 어 먹어 실패 일 오호우 깔끔 아 아 자 잭슨 죽음의 위기 자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처형 잘했어 아 그리고 우리 레드는 없네요 지금 보니까 누가 먹었지 아 안 나왔구나 지금 자 레드까지 먹은 다음에 탑돈 오플 ㅇㅇㅇ 크으 패러 가자 이제 자 레드를 먹은 다음에 탑라인에 있는 우리 레넥 레넥님 오 아이템 봐 조로요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 원피스 그런 놈을 보는 것 같다 요새 초등학교가 아니라 심지어 고등학교에서도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적으라고 했는데 나루토 이타치가 죽었을 때 슬펐어요 라고 정된 사람들이 진짜 있답니다 잘했어 으 오 이어 하하하하 안녕 어쩌라고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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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궁 4 궁 아아아아아아 궁더럽게 귀신해 에이 아 자, 혹시 마이가 있으면 죽이자 라고 하려고 했는데 마이님들은 항상 가라는 집은 안 가고 어, 아니네. 갔네 갔네? 아니, 가라는 집이 안 가는 분들이 한 번씩 있던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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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이분은 가네요 아니면 먹고 왔기 때문에 먹을 게 없으니까 가네 범수야, QWER은 가리면 안 돼 그 위에 자지마 방금 제 캐릭이 이동한 이후 범수가 눌렀어요 QWR 2에서 자면 안 돼 에헴 에헴 뭘 사볼까 다다다 우리 페들 위한 와드 전 롤드컵 대회충입니다 대회충들은 대회를 보니까 돈이 많으면 와드를 사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자, 와드를 사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와드를 샀고 레넥톤이나 때려주기로 갑시다 내보다 레벨이 낮네 레넥톤이 많이 쳐맞으니까 방템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드나 그 정도 맞으면 정신을 덜 차렸나 아직 딴딴딴딴딴딴딴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드래곤은 없어요 아까 내가 먹었어요 자아 간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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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아, 거기가 와드예요 다이브 미셈 자비 자아 탓 탓 탓 탓 탓 탓 탓 탓 호하하 다이브 허허허헋허허헿허허허하면 바enos 바enos 안녕! 띠아! 어, 큰일 날 뺀다. 이번에 왜 포션이 안 들어있지?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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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11초 뒤에 드래곤이 나옵니다. 먹으러 갑시다. 또 바텀 라인 타고 밀렸어! 자, 바텀 라인 타워를 밀렸으니 이제 용을 먹기가 힘들어지겠구나. 용 오케이! 먹었다. 아... 자, 저 친구들은 이미 용을 먹었습니다. 내 껌을 따르라. 자, 상대 원 딜 이번에는 루시안! 괜찮아요, 루시안은. 카도 돼! 루시안 내가 죽일 수 있어. 가니라, 또 터뜨리래?! 오, f**! 트리! 트리! 트리 어떻게 죽이지? 내 껌을 따르라! 원한다면! 원한다면! 펄! 뭐요? 이 친구야! 어허! 마이 진짜 그 아이템 하나 샀다고 이렇게 덤비는 걸 보니 어이구! 잠깐! 안녕하세요! 어? 아, 너예요? 정기저어! 안 돼! ad 내 유치워 하지만 뭐 유치아는 금방 дости père 그否 부담 없이 쓸 수 있죠. 자 내 유체와 빠졌다고 내뱅툰 까부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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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나요? 실패! 어 성공! 오 마이 잡히시겠네요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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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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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도 없는게 나 궁있거든 궁도 없는 거지가 난 아까 안썼단 말이야 오케이 제 친구는 제가 궁이 없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전 궁이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용의 유령검을 샀는데 신발이 없네 가전가자 신발이 없네 자 돈좀 더 벌어가지고 신발 사고 모랑 사고 조지러 갑시다 죽이자 또 죽었어요 우리편이 이번엔 또 누가 뒤졌을까? 아 근데 의외로 바텀 라인은 1데스씩 밖에 안했는데요 잘했네 의외로 죽은 사람이 없다 크으 크으 꼬꼬댁 공격력을 80 낮추고 자 마이님 우리 길가다가 만나지 맙시다 마이님 길가다가 만나가지고 꼬꼬댁 한 대 맞으면은 공격력이 얼마나 깝겠는데 자 가 전장으로 가죠 마이님 가다가 내 만나지 마서 오메! 오메! 흐아! 잘했어 손쉬운 사냥이 되겠군 마이님 이리와 시작! 원한다면 아드? 어 안 깔았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전장으로 자 애들이 몇명이 올라오나 확인 아이고 아이고 자 이거 지우러 옵니다 오메! 아이구 저런 스톤이 왜 안 들어왔지? 그래? 가타리나? 오케이? 그래 해봐 해봐 해봐! 해봐! 오!! 오오! 자아! 안 돼! 가타리나 어디로 오는거냐! 이야어! 어! 잡았다 오 개이득 오오 이득 모든건 끝이 오만 다 좋은거다 개 이 ade 은아님 역시 어 아니네 개이득 다시 개이득 이야하 인정인정 개이득 자 다시 마지막에 이즈리아 리키를 먹었으면 이득ements습니다 만약에 이즈리아 리키를 먹지 못하였다면 어어어 와드팔까 고민하던차에 돈들어 오는거 Maar서 아이구 졌어 자 이제 잭슨 힘께서 존나 컸습니다 이제 저희 3위 1차까지 처튀어 나왔기 때문에 헤넥톤이 아무리 깝쳐봐야 안됩니다 용남하수 저는 솔룡 자 자네들은 딴 데서 일을 하세요 오메 우와 너 없죠 아무것도 없으면 죽어야지 뭐 하하하하하하하하 없으면 죽어야지 뭐 자 그리고 감히 용을 먹었으면 이제 복수당할 각오는 되어있나 자 용이랑 레드랑 바꾸자 자 그리고 저는 아주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먹고 갑니다 언제 나오는지는 니는 몰라야지 알면 되나 알면 쓰나 이게 언제 나오는지 알면 알면 갑시다 갑시다 그래 살어 커져라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조져 오메 왜 안와 갑시다 우리 어우 abor지 차아 구워어어 다이치 nor 우리 편 빨리 봐 히일 늦었군 이미 됐다 ıı잇 куда то 마이 온다 마이 오메 이거 레드 뺏겼다고 올 수도 있겠죠 딱 쳐먹고 잭이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스플릿 부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나 레드 있으니까 내꺼는 나중에 먹으면 되고 자 탑을 밀어볼까 우리 편들이 싸울까 말까 고민할 때 트리는 항상 다른 곳을 밀어서 돈을 벌고 랩업을 해야됩니다 우리 편들이 힘들 때 내가 커야지 자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우리는 파밍한다 자 니들은 거기서 싸우시고 엇 둘 셋 엇 자 마가라 전우야 나는 이걸 뚫어 줄 테니까 몸에 어휴 아 맞다 나 흐어어어어 도망가자 안 돼 오옿 8초 7초 6초 5초 4초 3초! 으아악! 힐! 파워! 울략! 자 그리고 점화가 없는 친구는 검을 낼 필요가 없죠 내 타워다 넌 못들어 2, 1, 땡 이건 내 타워에요 소를 생각하지 마세요 자 레드가 없네요 리필합시다 아뇨 먹고 자 한웨이부터 먹은 다음에 카이트루와 뜨으으아악! 파밍 간 다음에 레드 먹고 자 레드를 먹은 다음에 한다 지금 보고 있는 애는 소리의 엉덩이입니다 내가 바로 네 최악의 악몽이다 딩 딩 딩 애들이 지금 흩어져서 내가 못 찍어 이제 찍을 수가 없어 다 흩어졌어 딩 딩 탱 헛 헛 파워! 안돼! 도망가! 으아악! 안녕? 친구들아? 모난이야! 자 귀를 먹었으면 사고도 깨야지 이제 고음을 따르라 웃기겠네 아니요 지금 아이템이 없어서 ㅈㄴ 약해요 저 허어어어억 진정한 남자라면 한번정도는 도전해봐야되지 잭슨이 피가많이 나셔서 제가 한번 몸방을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허헤허핳하하하하하 드셈, 난감 인피 인피 그 다음에 와드 시급하게 많이 깔아줍시다 와드는 많이 깔면 그냥 좋아요 일단 까세요 와드 많이 깔아가지고 안좋은 게임이 어디있습니까 무조건 좋지 아 와드값이 많이 돼서 템을 못사서 안좋아요 이건 개소리입니다 그 옛날 메라신 홍민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롤에서 제일 좋은 아이템은 와드 같아요 제일 좋은 아이템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대답하셨단 말입니다 그럼으로 뭐다 돈이 남으면 와드를 사라 템칸 없으면 세고 템칸 없으면 널 줄 수 없습니다 그때는 나도 몰라 어이구 절막으로 오시네 그래 그래 전우의 시체에 드래곤 나타났다 순삭이 되는 슈퍼파워 드래곤 전우의 시체고 나발이고 내꺼다 손쉬운 사냥이 되겠군 백두우에는 항상 와드를 많이 박아야 하는거 자아 마이 마을 옹이 어 안막네 잊혀지지말게 알겠네 자 너네 집 털리고 있는걸 잊지말게 자 너네 집 털리고 있는걸 잊지말게 자 너네 집 털리고 있는걸 잊지말게 어 피즈가 안나오고있습니다 피즈 구출하면 가난 깰 수 있지 자 그냥 목숨걸고 깨버려 오케이 도망가자 쌍둥이 타워를 하나 깼다 아아 어 뒤졌다 어 또 뒤졌다 안녕 탓 탓 탓 탓 탓 탓 탓 호우 자 니네 정글에서 나 만나지마소 자 여기까지 먹고 라미사 와야지 손쉬운 사냥이 되겠군 자 우리 편들은 결국 저기를 밉니다 난 여기서 시선만 끌어줍니다 시선만 끌어줍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안녕 니들이 여기서 나한테 이러고 있는 동안 니네 미드타워 날아간다 안녕하세요 참 그렇지 때리기도 그렇고 안 때리기도 그렇고 어 못 날렸다 뭐하는거야 우리 편들 어허 이 사람들 타워를 때려야지 타워를 뭘 때리고 있었니 오메 이야 죽으러 나오셨다 드디어 드디어 나오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되요 오으우 되요 그래서 어쩌라고 어 메무으으리네 됐다 메무으으리 끝 으응 흐아아! 여러분 보시면서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역시 그린시